안녕하세요. 은지향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작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텐데 이 사실 작도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작도라는 것을 배우면서 생각형의 합동까지 쭉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좀 준비물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자랑 컴퍼스가 필요합니다. 자 컴퍼스 그리고 이면지까지 그러니까 노트도 괜찮고 신문지도 괜찮고요.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준비물이 다 되어 있는 친구들만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따라해 보셔야 되니까요. 그 세 개 준비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강의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컴퍼스 자 이면지. 그래서요. 선생님도 이 작도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한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컴퍼스. 대왕 컴퍼스를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대왕 컴퍼스와 자. 원래는 교과서 교재 이런 데 보면 눈금 없는 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여기 센티미터 보고선 그어버린 반칙이거든. 그래서 눈금 없는 자가 필요하긴 한데 눈금 없는 자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자를 준비한 다음에 눈금이 없다 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눈금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면지. 우리가 직접 작도해 볼. 그 이면지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요. 길이가 같은 선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cm짜리 선분을 그대로 옮길 건데 자 없이. 그러니까 눈금이 있는 자가 있으면 어 여기 3cm짜리 선분을 그대로 그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런 거 없이 길이가 같은 선분을 그대로 옮겨 보기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크기가 같은 각. 각도기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는 작업. 그 두 가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작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를 이용해서요. 도형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준비물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도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맞죠? 자 그래서 이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뭐냐?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그러니까 반듯하게 그리는 거.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안 그어지고 반듯하게 연결할 때 우리가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할 거고. 그러니까 길이를 재면 반칙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컴퍼스의 사용 용도는 원을 그리거나 또는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즈 잴 때 이 컴퍼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컴퍼스는 주로 이렇게 원만 그려봤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길이 잴 때 또 컴퍼스를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길이가 같은 선분을 어떻게 작도할 것이냐? 이 작도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 같이 따라해 보긴 할 거지만 문제에서 얘들아. 야 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작도해 봐. 너 정확하게 내가 지금 5cm 그대로 옮기는 거 지금 시켜보고 싶은데 5.0000001만 대도 넌 탈락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작도에서는 주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이 순서가 나와요. 그럼 어떤 순서로 내가 작도를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먼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어떻게 작도할 거냐? 자를 사용해서 직선 L.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선생님이 이 선분 A, B랑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 옮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선생님이 이제 컴퍼스 이쪽에 끼고 자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직선 L을 그냥 쭉 길게 아무렇게나 쭉 길게 그냥 쑥 그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여기 아무데나 점 C 하나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점 C 이렇게 그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컴퍼스 사용해서 이거 선분 A, B의 길이를 재래. 그러면 여기 살짝 올려놓고 컴퍼스 이거 사용해서요. 얘네들이 길이 잴 거야. 어? 선분 A, B? 너 이만큼이네? 라고 잴 거야. 근데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쑥 그려서 아, 너 이만큼이었구나. 살짝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점 C를 지금 여기다 뾰족한 부분 여기다 갖다 대고 그대로 여기에서 쟀었던 그거를 여기다가 쑥 오미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쑥 이렇게 또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싹싹싹싹 지워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컴퍼스로 이만큼 사이즈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잴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건 조금 쉬운 버전이었어요. 그럼 진짜 어려운 것부터 가볼게요. 이게 진짜 어려워 얘들아.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할 건데 얘들아. 이렇게 생긴 지금 각이 있어요. 이 각은 각 X, O, Y라고 얘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각이랑 크기가 똑같은 각을 옮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반직선 PQ를 여기다 밑금 그어줄 테니까 이 밑금을 토대로 해서 얘랑 각이 똑같으면 여기 한번 만들어줘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일단 여기 얘가 이거는 그어줬으니까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점 5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반직선 OX, 반직선 OY의 교점 가까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적당히 벌려. 그래서 이렇게 쑥쑥 체크할 거야. 벌려서 이렇게 쑥 체크할 거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뾰족한 부분을 점 5에다 놓고 이렇게 긋는 거야. 그들을 쑥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그냥 내 마음대로 쑥 이렇게 그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봐봐. 그 다음에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쑥 그었잖아. 그 상태로 뾰족한 부분을 점 P쪽으로 옮겨와서 그대로 또 이렇게 옮긴 거를 그대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고받 거야. P에다가 놓고서는 그대로 쑥 이렇게 다시 나도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점 P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5A.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A, B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옮겼잖아. 그 다음 그 교점을 여기다가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래.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쑥 그었고 그대로 옮겨서 쑥 그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뾰족한 부분을 점 B에다 대고 여기다 대고 이 벌어진 정도 있지? 여기서부터 A, B 벌어진 정도로 이렇게 체크할 거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졌구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체크할 거냐? 잘 봐라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구나 라고 체크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벌어졌지. 뾰족한 부분 B에다 대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옮길 거야. 그러면 일단은 선반 A, B의 길이를 쟀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정도 체크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이렇게 옮겨졌다 이렇게. 그럼 끝났어. 그럼 여기 교점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 교점을 우리가 편의점 여기 D라고 체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마지막으로 다시 이 자. 눈금없는 자를 가지고 와서 점 P랑 점 D를 쑥 연결을 이렇게 쑥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P랑 D를 있는 반직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이 크기가 같은 각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됐으면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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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따라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다? 이 상태에서 먼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쑥 긋고 옮겨주고 그 다음에 벌어진 정도 체크해서 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옮겨주고 교점이랑 P 연결할 거다라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멈춰놓고 얘들아 반드시 따라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도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했어야 됐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일단 얘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어.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얘를 그냥 이렇게 쑥 그었잖아. 그치? 쑥 그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야 돼. 주고받고가 포인트. 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온다. 그 다음엔 여기 벌어진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체크된 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뾰족한 부분 C에다 대고 나도 똑같이 체크했었어.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얘를 쑥 연결했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해서 순서를 여기다가 뭐 기억, 니음, 미음, 니음 이렇게 할 건데 어떤 순서인지 맞춰봐라는 게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것이다. 길이가 같은 선물을 찾아내라. 내가 이것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쑥 그었을 때 선분 OA, 선분 OB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옮겨왔으니까 선분 PD랑 선분 PC가 길이가 같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요. 선분 OA랑 길이가 같은 거. 누구 있어? 선분 OB.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선분 PD.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선분 PC까지. 얘네들 4명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4개니까 얘들아. 오지선다에 나오기 딱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분 CD. 이 길이랑 같은 거 누가 했을까? 우리 이렇게 체크했잖아. 그치? 이렇게 길이 됐잖아.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선분 CD랑 선분 AB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각을 옮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평행선을 작도할 건데 그것까지 또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가 같은 각은 반드시 같이 우리 친구들 이면지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린 뒤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 두 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선분을 연장할 때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두 선분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컴퍼스를 사용하는 거 맞죠. 우리 눈금 있는 자로 이거 센티미터 재면 반칙이다. 센티미터 재면 안 된다라는 거. 눈금 없다 쳐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눈금 없는 자랑 각도기가 아니라 컴퍼스만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가봅시다.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한다? 컴퍼스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마지막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때는 역시 각도기 아니라 어떻게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과 5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 아래 그림은 각 X, O, Y랑 크기가 같으면서 이 선분 P, 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한 것이래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은 선분 O, A, O, B 그렇죠. 이 길이, 이 길이 같았어. 그치? 이 길이, 이 길이. 누구까지 같았니? P, D, P, C까지 같았어요. 그쵸? 이거 맞는 말. 두 번째, 선분 A, B랑 그 다음에 선분 P, D 얘네는 안 같는데. 선분 A, B랑 선분 C, D가 같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얘는 X, 얘는 O. 그 다음에 선분 A, B랑 선분 C, D랑 같니? 어,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분 O, B랑 선분 P, C 역시 같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X, O, Y. 그 다음에 각 D, P, C. 어,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으니까 각의 크기 같겠고요. 각 A, O, B는 각 P, C, D. 이거는 뭐지 모르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니은, 비읍.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은요. 각 X, O, Y와 크기가 같고 역시 얘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한 것인데요. 작도 순서로 옳은 것을 찾아내래요. 그럼 어떻게 했었냐, 우리 먼저. 먼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었었어. 그치? 그러니까 미음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미음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벌어진 정도 체크해서 기역. 그 다음에 역시 그대로 옮겨서 리을. 마지막으로 교점 연결해서 니은까지. 이게 얘들아,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순서가 거의 작도에서는 무조건 이것밖에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순서랑, 그 다음에 누가 누가 길이가 같은지. 거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 크기가 같은 각을 한번 작도해 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직접 작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